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째 날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주요 표현 두 가지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의 마스형에다가 갖다를 붙여서 무어무어 하는 법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태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24째 날 주요 표현인데요 첫 번째 두 가지가 나오네요 첫 번째는요 동사의 부정이라고 했는데 먼저 3그룹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3그룹은 우리가 계속해서 왔던 것처럼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인데요 오다의 경우 크루 그러면 고나이가 되고요 뭐 뭐 하다 그러면 수루의 경우는 시나이가 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크루 고나이 수루 시나이 3그룹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2그룹을 살펴보겠는데요 2그룹은요 되게 쉽습니다 룰을 떼고 쉽게 말하면 룰을 떼고 나이를 붙이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먹다의 경우 다베루라는 동사는요 다베나이가 됩니다 룰을 떼고 나이를 붙이니까 쉽습니다 자 문제는 1그룹인데 1그룹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2그룹의 경우는요 동사의 끝이 우발음으로 끝난다 그랬는데 이 우를 아 발음으로 고친 다음에 나이를 붙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끄 자 쿠 로 끝났으니까 우로 끝났는데 이것을 갖다가 아 발음으로 바꿔서 아 발음으로 바꾸면 뭐가 되죠? 그렇죠? 카가 되죠? 그래서 이끄의 경우는 이까나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사의 부정을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는 태 구다사인데 이것은 저희가 아마 22째 날인가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8페이지 첫 번째 회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첫 번째 회화 잘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228페이지 첫 번째 회화의 단어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단어가 주교인데요 앞에 이 주는 발음이 짧고 뒤에 교가 발음이 길다라는 거 주교라는 거 발음이 조금 어려우니까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수업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에는요 고래대 라는 것은 고래 그러면 이것 그래서 고래대, 대가 붙어서 이것으로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에는요 오와리, 오와리 그러면 끝이라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마타 그러면 제가 마타하고 다음에 나오는 마다하고 헷갈리니까 주의를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타 그러면 또 라는 의미고요 마다 그러면 아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봤으니까 마다까지 봤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카해라나이데라는 말이 나오는데 카해라나이데라는 카해로는 모양은 몇 그룹이라고 그랬습니까? 모양은 2그룹이지만 예외로 1그룹이다 그래서 부정을 하면 카해라나이가 돼서 뒤에 이 대가 왔는데요 원래는 이 부정으로 만든 다음에 대를 붙이면 자, 무엇뭐 하지 말고 무엇뭐 하지 않고 하지 않고 라는 말인데요 뒤에 구다사이라는 말이 생략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돌아가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뒤에 구다사이를 생략해서 자, 돌아가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은요 민내데에 나왔던 단어네요 민내데 그러면 모두 함께 이런 의미고요 맨 마지막에 단어는 소지 소지라는 말 앞에 소가 길다라는 거 그리고 의미는 청소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육 시간이네요 자,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今日の授業は 그랬으니까 오늘 수업은 これで終わりです 이것으로 これで 그러면 이것으로 終わりです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では 그러면 また来週に 자,また来週に 그러면 また 또 来週に 그러면 다음 주에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이런 말을 갖다가 짧게 그냥 また来週に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요 아, 그리고 뭔가 갑자기 생각이 났나 봐요 아 まだ 아직 帰らないでください 제가 좀 전에 帰らないで 설명하면서 뒤에 구다사가 생략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나왔네요 帰らないでください 그러면 돌아가지 말아주세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보면 みんなで 모두 함께 또는 뭐 모두 같이 운도조の 그랬습니다 운도조の 자, 운동장에 소지오 시대 구다사이 자, 시대 구다사이 그러면 태형 다음에 구다사이를 써서 무엇뭐 해주세요 라는 의미인데요 소지오 시대 구다사이 청소를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229페이지 일본어로 말해보세요 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아직 돌아가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아, 그러면 뭐 똑같죠 아, 아직은요 마탑니까? 아니죠 마다죠 그래서 아직 돌아가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마다 가해라 나이데 구다사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세 번째 오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 아직 오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아, 마다 고 나이데 구다사이 자, 오다에 부정은 고 나이라고 했으니까 고 나이데 구다사이 라고 하면 되죠 자, 여러분들도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회화를 같이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화 잘 들어보셨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회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화 잘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230페이지네요 자, 두 번째 회화의 단어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자, 아츠 같다 그랬으면 아츠이 덥다 라는 자, 이 형용사의 과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더웠다 더웠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 쭈가れました 저희 배웠습니다 쭈가れました네 이런 표현을 배웠는데요 쭈가れました 그러면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다음은요 나니까 그러면 나니까 그러면 뭔가 또는 무언가 이런 의미고요 다음은요 즈메타이 그러면 차갑다 당연히 이형용사가 되겠죠 즈메타이 그러면 차갑다 라는 이형용사고요 다음은 모노라는 것은 뭐, 뭐, 것 형식명사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냥 뭐, 뭐, 것 어떤 것 이런 의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자, 다음은요 자, 다음은요 데모가 나왔는데요 뭐, 뭐라도 말 중간에 붙어가지고 뭐, 뭐라도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은 샤쿠엔다마라고 나왔네요 샤쿠엔다마는 우리는 뭐 100원짜리 동전을 갖다가 샤쿠엔다마라고 하는데 뭐, 10원짜리 동전 뭐, 500원짜리 동전 이럴 때도 다 씁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카스 정말 죄송한데요 여기 미스프린트가 하나 되어 있는데요 카스는 여기는 빌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내가 남한테 빌려주답니다 자,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은요 아토대 아토대는요 아토 그러면 나중 이런 말인데 아토데대를 붙이면 나중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음은요 카스 뭔가 빌린 것을 갖다가 되돌려줄 때는 자, 또는 갚을 때는 카스 그래서 되돌려주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회화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는 체육시간입니다 바뀌지 않았네요 먼저 왕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今日は 아참かったですね 오늘은 더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疲れましたね 뭐, 배웠던 표현이니까 쉽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쳤네요 뭐, 피곤하네요 그러면서 난이까 무언가 난이까 투메타이 모노데모 자, 투메타이 모노 그러면 찬 것 이런 의미인데요 자, 뒤에 데모가 나왔으니까 무언모라도 이런 의미가 되니까 무언가 찬 거라도 자, 노미 마시오 권유하는 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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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또는 뭐, 뭐, 합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마시죠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랬더니 홍상이 이마, 지금 좋아요, 좋아요 또는 뭐, 괜찮아요 이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돈을 빌려주세요 요, 데, 구다사이 이번 과에서는요 자, 동사의 부정 만드는 거 배웠고요 그리고 태, 구다사이에 대해서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자, 이것으로 그러면 스물 넷째 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츠칼리삼아 이스라엘 이스라엘